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나가 아까 마트에서 초콜릿 만드는 걸 사왔어요. 이거 제가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마트가 산 건데 저 혼자 만들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얘가 갑자기 이걸 보고 같이 영상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외국에도 초콜릿 만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초콜릿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누나가 이렇게 초콜릿 만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군요. 제가 초콜릿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그러면 뜯어볼게요. 이거는 얼초고 동물 그리기예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뜯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틀이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비스켓, 동물 비스켓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뜯고 이제 엄마! 오, 호일모리. 맨 처음에 일단 순서 어떻게 돼?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따라 만들어 볼게요. 아실까요? 이거 만들기 전에 일단 광고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심심해서. 오케이. Let's get it! 진짜 아픈 거 너무 신난 거 같아요. 비스켓 몇 개냐? 네 개. 네 개. 두 개, 두 개씩 하자 그러면. 오케이. 나는 파란색. 난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게요. 먼저 뜯어볼까요? 과연 어떤 동물일지. 개봉박두.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 있고. 그리고. 예아 고양이. I love it. 한 보라색. 음. 라이언. 저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곰인가? 곰이 아니야 곰? 곰 같아요. 곰.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만들어 봅시다. I got this. 일단은. 초콜릿 뜯어야 되잖아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어떠지? 오케이. Let's get it. Let's get it. 이게 내 거지? 응. 자 자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영상을 어떻게 찍고 있냐면. Holy moly. 서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요. 앞머리 어때요? 오늘 아무렇게 찍어도 상관 없는데. 핑크. 아. 나도. 요. 이제 핑크로 넣어보겠습니다. 핑크는 귀에 이렇게 딱. 와아 죽여주자 아주 그냥 예? 엄청나죠? 예술감각 엄청난 예술감각 어? 이게 안 보이고 있었네? 쏘리 귀 딱 치러주고 코도 딱 장식해주고 귀로 수염도 딱 만들어줘야 돼 수염 왜 안 나오지? 완벽하죠? 여기 또 보면 피카소 누나 거하고 내 거 비교 영상 어떻게 더 잘 하고 왔나요? 제 거죠? 내 거잖아 저는 지금 예술감각이 뛰어납니다 이성스러워하지 말라니까 지금 평범한 거고 지금 똑똑한 사람들 예술감각이 뛰어난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초코가 필요해 초코로 사자의 머리를 만들어줘야 돼 오 느낌 좋다 이거 저 머리 쪽 나올 때 느낌 너무 좋은데? 머리 만들어주는 거야 할 수 있다 승기다 나이스 머리 완성 아 미안해 옆에 흘렸다 괜찮아 괜찮아 먹을 땐 똑같아 나눠서 찍어야 돼 왜 약간 너 이상해 오늘 나 지금 기분 좋아 나 지금 텐션이 없댔어 운 딸 기분이 좋아 I need pink Just wait it 지금 라이언 코에 핑크를 좀 입혀줘야 되거든 호랑이도 수염이 좀 필요해요 핑크색 수염 눈썹 호랑이 눈썹 호랑이 눈썹 뭘 또 입혀줘야 되지 호랑이 입이 안 보여 호랑이 입을 뭐 그려야겠어 호랑이 입 이거 좀 그거 나 뭐야 왜 그래 진짜 호랑이 호랑이 입 이게 지금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예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거야 봐봐요 이게 얘들이 얘가 만들었고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 평범해 짜여진 틀에 맞춰서 지금 색깔이 입히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틀에 벗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그리고 이마에 점 하나 똑 일단 작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만든 거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오오 나도 작품 소개 좀 해줄게 일단 이렇게 짜여진 틀에 맞춰서 색깔이 입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들과 달리 이렇게 틀에 벗어난 그런 예술 작품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 야 오케이 퍼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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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다시 해줘 싫어 퍼펙 오케이 이제 냉장고 이제 고고싱 네 이제 이거 아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냉장고로 렛츠 기릿 합시다 네 이거 놔두고 올게요 자 놔두고 응 저희 baby 첫 번째 반응 이렇게 딱 놔두면 되겠지 오케이 퍼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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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le 남은 초콜릿은 그거 다 먹어야 해요 음, 푸우펙트. 푸우펙트. 왜 웃어? 웃겨가지고 좀. 이게 어느 나라 악센트지? 영국 아니야? 영국인가 호주인가 모르겠네. 이렇게 오바스럽게 하려나? 푸우펙트. 이렇게 하려나봐. 미국식 발음? 푸우펙트. 호우. 홀리멀리. 자랑들. 홀리멀리. 과자는 드시죠? 카메라 여길 봐야돼 아니면 여길 봐야돼? 그니까. 나 여길 봐야되는지 여길 봐야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야 여기. 여기 화면 먹어볼게.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거야? 화면. 그냥 카메라 봐봐. 다를게 없네. 똑같네. 똑같애? 동생이 이제 가지러 갔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촬영한다고 급하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잘 된 것 같네요. 타당. 올려졌다. 보여드릴게요. 짠. 딱 봐도 늦게 잘 만들었지? 딱 시간 나잖아. 아빠 전화 왔다. 여보세요? 뭐지? 응. 응. 아빠 영상 봤어? 봤어? 응. 말 파 파. 나 지금 황승빈이랑 영상 찍고 있어. 영상 찍고 있어. 지금 영상 촬영 중인데 한마디 해줘봐. 응. 우리 세빈, 승빈. 너무나 둘 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응. 너희 둘은 좋은 유튜버.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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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e гол아, 승빈 parch here. 우리 세빈 RT ediyorum. Bleemerey dry. 아름다운 Administrationsold 22 Werley rley r meu for you 박수 안 쳐 박수 안 쳐! ae estoy eniga de laf section. 사고 catch up ich可 akong to x3 이걸 아빠 이거를 저 ci diesel에 올리 asks..... 무조건 올릴거야. 너무 완벽한 스피치였다고 봐, 아빤 이거는. 어. 그렇지. 어, 나 지금 감동 먹었어, 아빠. 나 눈물 흘려야 해. 나 지금 눈물 좀 찐 거 흘렸거든. 그래, 그래. 자, 열심히 찍어. 열심히 찍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땡스. 파이팅. 예. 오케이. 아빠의 시간을 가졌고요. 일단 일단 내꺼 보여줘야겠다. 미술품이다, 미술품. 엄청나죠? 남들과 다른 그런 미술품, 미술 작품입니다. 오케이. 제꺼 보여드릴게요. 짠. 완전 귀엽게 잘 됐죠? 레츠 트라이. 네,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한 입에. 오케이. 쩝. 음. 음. 입안에서 초콜릿과 딸기와 바닐라가 이렇게 어울리면서 황금비율 이루고 있어. 엄청난 좋아요. 원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먹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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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맛인데? 아 근데 양이 좀 적어서 아쉽다 4개밖에 없잖아 총 네! 이렇게 오늘은 누나와 함께 초콜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얼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저 오늘 누나와 함께 한 소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없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웠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 즐거웠어요 즐거웠어 그 밖에 없습니까? 오늘 초콜릿 좀 누가 더 잘 만든 것 같습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초콜릿 딱 사진을 띄워 드릴게요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나꺼 딱! 제꺼 딱!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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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h 쏘觀眾 Commissioner